선물을 위한 크리스마스일까 겨울절의 깊은 축제날일까 만약 무슨 날인지 모른다면 11월의 다른 날과 똑같네 아기 예수 없다면 그렇다면 축하할 일 없다네 하늘아버지가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 없이 성탄절은 아무 뜻 없네 예수님이 없다면 성탄절은 있을 수 없네 구세주 탄생 없이는 이 땅 위에 평화가 없다네 아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없다면 성탄절은 성탄절은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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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